오늘은 가지, 자색고구마, 제육튀김이에요. 이건 가지이고, 이것은 자색고구마, 여기는 제육이에요. 돼지고기를 튀긴 거고, 이것은 자색고구마, 또 이것은 보라색이, 자색고구마고, 이건 가지. 바삭하게 튀겨져서, 소스에다가. 소스를 튀김가루가 들어가니까 허옇는데, 본래는 전분가루를 넣었을 때 말게요. 이번에 튀김가루가 남는 것을 아깝다고 넣었더니, 약간 뿌옇네요. 그래도 맛은 기가 막혀요. 오늘 여기다가 우리 가족이 주일날, 가지, 자색고구마, 제육튀김을 했습니다. 아주 맛있게, 여기다가 부먹을 하려고 해요. 우리는 부먹을 좋아해가지고, 찍먹하고 싶은 사람은 접시에 담아서 찍먹하고, 우리는 이제 또, 부먹 좋아하는 사람은 촉촉하게 부어서 부먹으로 먹을 거예요. 찍먹을 할 사람은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튀김, 고기든지 가지든지, 자색고구마든지 골라서 자기 접시에 가져가서 먹고, 이렇게 찍먹 접시에 가져가고, 우리는 이제 여기다 부어서 같이 먹으려고 해요. 아주 맛있게 됐어요. 오늘 이제 가지, 자색고구마, 제육튀김이에요. 제육튀김, 탕수기에요. 오늘 탕수는 가지, 자색고구마, 제육, 탕수를 오늘 주일날 했습니다. 이제 감자 전문만 들어갔을 때는 빛깔이 맑은데, 튀김하고 나온 튀김옷을 좀 아깝다고 집어넣더니 좀 뿌옇이네요. 맛은 상관없어요. 새콤달콤하고 아주 맛이 좋네요.